자막제공자 카카오톡 카카오톡 카카오 카카오톡 선생님께 머리카락이 없잖아 어디야? 아프지? 어! 진짜 없네! 카카오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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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피부가 좀 하얗고 입술이 너무 빨간 거 아니야? 바르고 다니는 거 같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CC크림, BB크림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선크림이랑 꼭 발라요 선크림 같은 건 꼭 바른네 보십시오 제 손하고 피부하고 색깔이 다르진 않죠 롯데옥스님을 금방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 받은 대로 인스타그램에서 버스에 롯데옥스님과 인테리어 voi 보겠습니다 선생님 기존 롯데옥스님 저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